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눈썹이랑 베이스를 하고 올게요. 지금 여러분이 보지는 화면은 아마 모자이크일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하고 올게요. 네, 갑자기 제가 더빙으로 돌아왔죠? 제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할 건데요. 어디를 가냐면 바로 마사탕을 먹으러 가요. 이렇게 섀도우를 해주시고요.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. 이 아이라인은 고동색이에요. 검은색이 아니라는 사실.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주세요. 마스카라를 하고 반대쪽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. 그래서 닦고 수습하고 블러셔를 했고 드라이기도 잘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끝이에요. 그럼 빠잉! 마스카라 둘 다 매서고 Ils 가현진 가현이는 옆머베니는 그곳에서도 공연한 걸께요 다른 그곳에서 공연한 곳에 갈 수 있어요 speedingimportance 가현진 가현진와 장관 잊지 desde 이곳에 다행히 한번 돌아가고 로봇 가현진 가현진 포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구리 이건 내가 산 동생 선물이고 이건 친구가 사준 동생 선물이에요 내가 사줬어 저희가 지금은 동생 선물을 포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여기는 컴퓨니 스티커가 들어있고 여기는 마이큐라 여기는 초콜릿 대박이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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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